65만 6천7초 꼼치악마! 당신이 와피하지~! 예나씨는 이번에 신곡 나왔잖아요. 혹시 챌린지가 있습니까? 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되게 귀여운 포인트 동작이 이렇게 귀여운 챌린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표정이 또 중요해가지고 혓바닥을 이렇게 올려주시면서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죄송한데, 띠리리리 띠리리 띠리리리 아 이거 몰래카메라죠? 바보 만드는거지? 아니 아니요 지금 눈은 찡긋하면 안돼요 너무 띠리리리리 나 놀리는거야 지금? 나 빼고 다 짜증나? 두루마셔 두루마셔 제가 되게 눈대봤습니다 아 혀를 내버리면 니 쪽에 찌그러지게 되있는데? 아 넋구라고 넋구 아 진짜 웃기다 아 이상하네 아 배고파 아 그렇구나 아 이거는 뭐 따라하기가 쉬운데 어렵네요 아 죄송해요 제가 괜히 망친건 아닌지 그러니까요 넋구읍다 넋구 마그네슘이 왜 부족해요 내가 아까 보니까 뭐 아르기니는 잔뜩 주문해서 드신다고 네 좋은거 많이 먹습니다 자 일단 두분이 나온다니까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두분이 아이즈원의 공식 커플이었는데 뭐가 그렇게 잘 맞았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좀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거 같아요 구별 못하는 분들이 꽤 있었죠 그래서 약간 또 뭔가 친하게 느껴지는 느낌? 그래서 약간 얘기해도 뭔가 잘 맞는거 같고 아 약간 생김새가 닮았다는 네네 생김새가 오 그렇네 약간 다르면 다른거 같은데 또 그쵸 그쵸 이거 뭐라고 해야되지 틀? 약간 좀 틀이 좀 비슷한가요? 사람한테 좀 틀이라고 말했었는데 형태가에요 쉐입 상품을 하면서 좀 예뻐졌는데 조금 약간 예뻐지기 전에 얼굴이 비슷했었어요 아 그렇네요 아 그렇네요 기자분들이 유리씨 예나씨 그리고 르세라핌의 김채원씨까지 얼굴을 구별을 못해서 기사가 전부 조유리로 나온적이 있어요 네 어 이거 다 다른 분이에요 이거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조유리즈로 약간 이런 유닛이 형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조유리즈로 해가지고 무대도 쓰고 그랬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이 서준은 다 너무 비슷하다 이렇게 보니까 네 살이 많이 쪘었구나 아이즈원 조유리 화려한 금발소녀 이건 예나씨구요 네 이건 저입니다 아이즈원 조유리 상큼상큼한 쪼유리 이건 채원씨 채원씨 르세라핌의 채원씨 마지막에 아이즈원 조유리 사랑스러운 미소 이건 진짜 조유리 이건 진짜 조유리 근데 이게 이러고 나서 이제 기자님분들이 되게 재밌으셨나봐요 그래서 이제 조유리 말고도 막 유리사진 딱 올려놓고 아이즈원 야부키나코 귀여운 상큼한 미소 막 하면서 밈처럼 네 밈처럼 이렇게 바꿔서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배디도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뭐요? 뭐 아프리카 코끼리 살려야 됩니다 이러면서 배디사진 좀 과했나요? 좀 과했네요 너무 어거지로 들어왔네요 너무 급작스러웠죠 그렇죠 생태계 이래도 괜찮나요 왕둥어랑 배디얼굴 같은 것 같아요 너무 어거지로 들어왔어요 아 너무 재밌다 장마철에 예나씨 처음 오셨는데 오해하시겠네요 아 장마철에 물이 범람하면서 저기 자라가 넘어왔는데 배디사진이 아 배성재의 눈물 북극곰의 눈물 뭐 이런 것들 죄송해요 너무 과했죠 네 죄송합니다 그래요 자 안과하다라고 하신 분들 많고요 근데 여기에 되게 무서운 단어가 있습니다 예나님이 네 삼행시가 특기야 어디요? 아 이런거 왜요? 삼행시가 특기신데 네 한번 가야죠 어쩔 수 없지 않나 삼행시 가나요? 배성재로 가시죠 제 이름으로 가나요? 아 가시죠 감사합니다 자 자극적인 걸로 가주세요 자극적이요? 아 기대된다 배 배 성재 선배님 성 성이 배씨세요? 좋아 좋아 온다 재 재 재수없어? 재수없어? 아 죄송해요 살짝 필터링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해주셨네 재밌네요 아 죄송해요 못 참고서 아니 제 입모양은 재수인데 이게 예나님이 뵙기에는 좀 거친단이라서 못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없네요 나오면 인사도 재미없어지고 네 재수없네요가 나와야 될 타이밍인데 그러니까요 넋살이 대신 뱉어주세요 그러니까요 대신 뱉어주세요 예나님이 입모양은 재수없어요 생긴거 재수없어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올림픽대로 가다보면 못 받은 돈 받아들이는데 현수막 있잖아요 넋살 씨는 못할 말 해줍니다 다 끝났습니다 아 김영 이거 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입이 이미 시온 모양이었다고 하하하하하하 예 알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이제 게임에 들어가 볼텐데요 오늘 4인 마피아 게임인데 예나 씨는 꽤 그래도 지금 마피아 잘하시는 것 같고 유리 씨는 좀 억울한 죽임을 많이 당하신 것 같아요 네 좀 큰일났죠 넋살 씨랑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억울한 죽임 당하는 잘 모르는데 뭔가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빨리 죽어요 아마 놀라실 거예요 게임 시작하자마자 죽을 거예요 하하하하 다 깔아놓는 거예요 하하하하 저를 그만 의심해 주셨으면 돼요 지금 말로 요새는 서운할 정도입니다 그냥 뭘 제가 진심을 다해서 얘기하면 하하하하 근데 저는 배 선생님도 약간 좀 의심스러운 일이에요 그래? 오히려 말을 초반에 조금 짧게 하셨었잖아요 어 그때? 뭘 체크했어? 아뇨? 체크는 안 했는데요 근데 아 뭐야? 왜 이렇게 사례되시죠 오늘? 하하하하 제가 코로나 걸렸었어가지고 아 깜짝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잠깐만 문장님 쭉 가셔야죠 아 지금 걸린지 얼마 안 되셨나요? 아 지금 나갈지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아 갑자기 하하하하 갑자기 여기 스튜디오 안에 있는 일곱 명의 사람이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는 하하하하 제가 코로나 하하하하 걸렸었어요 지금 우와 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그러니까 이미 격리 해제는 되고 네 이미 극복을 해내셨는데 완치 판정을 받으셨지만 지금 약간의 그 기침이 남아있을 수 있죠 하하하하 맞아요 좀 남아있어요 저도 몇 달 전에 코로나 걸렸을 때 이제 코 막혔던 증상이 가끔 나오더라구요 하하하하 몇 개월 한 반 년까지도 기름이야 이게 공포네요 완전 공포네요 하하하하 최고의 공포였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제가 코로나로 걸려가지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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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폐쇄해요 지금.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래도 빨리 다 나으셨다니까 다행이네요. 네. 다 나왔어요. 고생하셨을 텐데. 셔터 내려갈 뻔했습니다. 어? 제 수상수감이요? 예예. 어 일단 저의 촉은 틀리지 않았다. 크아. 정말. 잘한다 얘. 귀신같이. 정말. 잘했다. 예나 오늘도 잘했다. 저한테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깐요. 자 유리씨는 이제 묻어갔어요. 그죠? 네. 같이 타게 됐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사실. 사실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계속 넉사님을 의심하긴 했거든요. 뭐야. 그래서 넉사님 뽑으려다가 재미 없을까봐. 너무 이런 재미가 없을까봐. 그냥 예나님 뽑은건데. 다음부터는 진심으로 할테니까 한 번 더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나씨의 신곡 스마트폰. 그리고 윤희씨의 웹드 미미쿠스. 대박나시길 바라고 자주 들러주세요.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넉사씨는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예나 꼭 끄세요. 야한곡? 야한곡이요? 마지막 멘트에요. 아 진짜요? 꿈은 야할수록 좋다. 야한곡은 좋죠. 야한곡. 끝. 끝.